아니 친구 아니 텔포 3명이네? 우리팀도 이즈 텔포네 흠 죽는거 뭐지?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뭐야 이걸 나한테 준다고? 어? ㄷㄷ 아, 오케이 아니 회오리 실수해가지고 아,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래서 맞춰야, 무조건 맞추는 걸 못 맞춰가지고 오케이 6원, 달달하고 잡았죠 야 아니 저 미니언 왜 사라져, 아니 공허충인가 말자 잡으니까 공허충 사라지네 어, 근데 왜 제압킬 아니지? 뭐야 왜 제압킬 아니죠 저? 아, 처형당했구나 어, 나이스 뭐지 이걸 쳐형 응 내 명예는 실패한지 오래다 나이스 나이스 개 손해볼 뻔 했는데? 왜 이거 보내? 카이사가 미안하네 아 설마 이거 말자가 나보다 육렘 빨리 되냐? 아 아니지 나보다 빨리 되는 것 같은데? 나랑 똑같이 되네 아 까비 아 무빙 왜 이렇게 잘하는데? 미친 거 분위기 좀 쌓은데? 피드말고 좀 많이 밀리고 있어 아 카르마 깔끔하게 CS 연기 이거 리포트하면 정지 먹나? 아 까비 평타 Q했으면 좋았는데 아 망했다 아 저기 숨어 있었는데 계속 보여주나? 안 되겠는데? 아 저기서 계속 숨어 있었네? 아 갔을 줄 알았는데 이래서 말자와는 말자와의 육렘 비우는 너무 어떻게 맨날 야스 잡냐고요? 벤 겁나 돼가지고 이제 야스 한판 하는거 같네 벤 겁나 돼가지고 이제 야스 한판 하는거 같네 아 이거 못 잡아주나? 아니 좀 브라운이 너무 아쉽다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브라운이 브라운이 방금 너무 쫀거 같은데 내가 잘못봤나? 방금 그냥 겟할 수 있었는데 좀 사람마다 히야 아이고 크리스피 형님 별풍선 10개 정말 고맙습니다 나 EBJ 유튜브 보면서 야스오로 부실 탈출했잖아 물결표 10개 감사합니다 크리스피는 아 부실 탈출하셨어요? 그래 내 방송보면 당연히 탈출할 수 밖에 없지 못 탈출하는게 이상하지 못 탈출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올리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친구 리본 친구 Q를 못 맞춰가지고 그 날 뻔했잖아 말은 그럴싸하지 말은 그럴싸하지 말은 그럴싸하지 어 개쎄다 데미지 개쎄 말자 봉은이라서 가불면 이거 제압골드 700원 또 들어가요 또 여자로 나의 은행 아가 미산하심 아가 미산하심 한번 멈춰는 데 약도 안 나의 은행 아 아 근접 미니한테 대포 놓치셨네 보였나? 뭐지? 옆에가 와드 같은데? 아 아 보탑을 파악했습니다 0 카니 아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죽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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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카이산은 성 구인수가 더 좋은것 같은데? 어디갔어? 죽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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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슈온이 없어가지고 못 가볼게 죽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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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우 재밌다 아야소 간만에 하니까 재밌네 어허 아우 아우 아우